첫 번째 동작은 해볼게요. 요가 매트 안에다가 발을 놓고 체중을 힙을 뒤로 2cm 다시 발가락을 넓게 벌려서 발의 아치의 힘을 살짝 느껴보시고 그 힘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힙을 더 안으로 모으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팽창시키고 넓어지고 가슴이 바깥쪽으로 위로 넓어지면서 뒤통수 끌어당기고 배꼽 아래쪽 엉덩이 뒤 다시 한번 호흡 천천히 어깨 관절을 뒤로 펼 때 가슴이 넓어지게 손바닥 넓게 펴고 엉덩이 뒤로 손은 앞으로 길게 다시 천천히 몸을 세우면서 호흡 다시 힙은 뒤로 손은 앞으로 다시 호흡 길어지게 5초 버티면서 조금씩 더 멀어지게 앞뒤가 길어지게 천천히 그대로 발의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시고 다시 좀 더 넓게 매트를 벗어나서 힙핀치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디컴프레스 길어지고 넓어지고 유지하면서 힙핀치 손은 앞으로 뒤고 발바닥 아치로 안칼을 꾹 박으면서 다시 한번 등 뒤쪽으로 호흡으로 체험해서 손은 앞으로 약간 살짝씩 손을 좀 더 띄워볼게요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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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어지게 발의 안칼 힘을 받고 팔꿈치 안으로 새끼손가락 가슴 들고 턱 당기고 다시 한번 호흡 길어지게 손끝과 엉치가 최대한 멀어지면서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는 최대한 넓게 채우시고 천천히 가슴 높이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호흡으로 채우고 손은 측정하는 자 호흡으로 크게 들이마시면서 5초 동안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고 이렇게 다시 처음 동작 발끝 정렬시키고 발 넓게 아치를 써서 가볍게 아치 힘을 느끼면서 체중을 가볍게 더 뒤로 측정하는 자 가슴 들고 호흡으로 몸을 채우면서 넓어지고 최대한 행경막 갈비뼈들이 넓어지면서 가슴 들고 배꼽 당기면서 천천히 손을 앞으로 여기서 호흡 두 번 정도 채우고 힙과 손끝이 조금 더 멀어지면서 호흡 멀어지고 그대로 몸을 살짝 가슴을 뒤꿈치 힘 주면서 몸을 세워서 천천히 힙을 뒤로 손을 앞으로 세 번 정도 가볼게요 세우고 호흡 힙핀치 멀어지게 다시 힙핀치 길어지고 최대한 목이 빠지지 않게 끌어당기고 길어지면서 길어지게 조금씩 더 챌린지를 해보세요 손끝은 조금 더 뻗고 새끼손가락 발꿈치 더 모으고 SCM 목 앞에 근육 체댄스면서 어깨는 내리고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가슴 높이 다시 호흡 롱윙으로 다시 날개를 넓게 채우면서 펴고 가슴 펴고 적중하는 자 다시 호흡 크게 들여 마시면서 허벅지의 힙 안쪽으로 힘을 모으면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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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